참 요즘 보면 감염자가 참 많아졌다고 해서 감염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곧불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늘 주 앞에 예배할 때 강관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감사에 상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세상의 모든 진기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 기네스북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어찌 보면 기행을 행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특이한 일을 하느라 다 소비를 했구나 제가 봤던 기네스북의 가장 특이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온갖 것을 다 먹어치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비행기 한 대를 먹어치웠답니다 세스나기라고 경비행기를 다 부셔서 음식에 갈아 먹었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하나님 옆에 가면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 너 뭐 하다 왔냐? 비행기 부숴먹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런 기행을 행할까? 그것이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다 왔다는 것이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 한 번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의 삶을 기억할 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보금사에서 모두가 기억하는 헌신의 대명사였던 한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시몬도 과거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던 사람일 거예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표현할까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를 얻어서 그 옥합을 깨어 예수님은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머리서부터 쭉 흘러서 발까지 이르는 그 향유 그녀는 예수님 베푸신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마 향유를 깨기 전에 먼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좀 어찌 보면 기행에 가까운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이 장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동을 달가히 여기지 않았어요 향유를 허비한 것이다 비싼 것을 팔아서 바꾸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비난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을 간과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임을 그들은 건너서 보았습니다 헤아지지 못했어요 누가 보면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가사를 가지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우리 보금성가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한 구절 내에 그녀가 예수님의 한 일이 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 또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발에 입 맞추었다 그리고 부었던 향유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 발까지 나온 그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부은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를 아마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녀의 마음에 너무 속상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접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 집 주인 나중에 보면 한 바리세인으로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접대입니다 마음의 대접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감히 초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표현할까 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을 너무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도 씻지 못하신 예수님 피곤하게 일을 하셨는데 발조차 씻지 못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이 타듯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피곤을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발 옆에 서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준비되었다 싶었을 때 머리로부터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녀의 인생이 기억할 만한 것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녀가 그 행동을 할 때 참 기이한 행동일 수 있어요 향유는 조금만 바르는 건데 아예 부어드렸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보 1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를 붓는 것은 깨서 잠깐만 부어드리면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시집 갈 때 갖고 가는 자기 삶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찬물 중에 하나가 향유였어요 그거 하나를 팔면 1년치의 인건비가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아낌없이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그분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언제 내게 닥칠지 몰라 지금 기회를 만났고 미루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순간 다한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그녀는 몰랐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 평가해 주셨죠 나의 장례를 힘을 다하여 준비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신다면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 일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위의 시선과 눈총이라는 그 장벽을 돌파했어야 됐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발찍고 있는 그 장면 그 은혜의 장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장면에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좋지 않는 시선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7장 39절에는요 대표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요 주위의 사람 특별히 예수를 청했던 바리세인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는 예수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선자라는 확신도 없이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지 않았겠느냐 그 여인을 이미 정죄하고 있고 그 여인이 변화된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었어요 이 바리세인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대접했지 마음으로 대접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은혜받고 그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 수치심, 당혹감 속에서 예수를 향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작은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주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처럼 나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하냐 그거 낭비다? 헛수거다? 내 주제를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마음이 이것을 하라고 강권해요 내 영이 내게 감동을 줘요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얼마 후 예수님 십자가 쓰셨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대로 최선의 충성과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심직한 이런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이미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깨어졌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깨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옥합을 깨어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깨어들이는 모습 속에서 그녀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헌신이 있어요 고린도 우선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보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기도 하지만요 달리 해석해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경배, 찬양이라는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는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려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 것처럼 깨어져야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향기가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나올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도무지 깨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안에 있는 것을 내보일 줄 몰라요 우리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나는 소중하고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한 번도 끼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마음만 있어요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주 앞에 헌신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방금 옥합을 깬 여인도 그렇습니다 옥합만 깼습니까?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고 수치와 민망한 무릅쓰고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기억하는 여인이 되었지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가 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깨어졌을 거예요 평생을 사랑하며 길렀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깨어졌을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바라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의 기쁨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예 없어 괴로워요 주님 앞에 눈물 흘렸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인물이 그의 태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병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고 상자에 넣어서 띄워서 띄워서 바다로 보냅니다 강으로 보냅니다 그 강은 악어가 드글거리는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그의 손에 돌려주셨고 젖대기까지 양육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중에서 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열한개 상에 넣은 가난한 과부도 그래요 정말 가난해서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양식을 아이와 함께 먹고 이제 죽으리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선자가 찾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요리하고 그 다음에 먹으라 말이 안 되니 요구했지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먹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주 앞에 왔을 때에 그때가 은혜 받기 좋을 때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신하기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위도 든든하고 가진 것도 많고 부여할 때 그때 헌신이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헌신은요 내가 깨어지고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진짜 헌신이 나타나요 그때를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그 삶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은 나를 깨어지게 하사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와요 10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열악한 처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든지 마음이 깨어지는 건 좋은데 거기만 있으면은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선 여인들의 특징은요 상한 마음에 몸비지 않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 예수님 붙든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는 닥치입니다 고난은 현실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2년 동안이나 덮쳤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고 말겠습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예방주사와 같아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들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다 그 경험이 있을 때에 더 심한 것이 와도 넉넉히 주님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2년의 기간이 예방주사일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위기는 늘 현실인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누가 보면 2장에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6월절을 지키러 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중요한 종교적 행사가 가득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그 안에 있으니까 북적북적 재미나게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도 드리고 절비를 잘 마친 후에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일행 가운데 12살 먹은 아직 어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온 친족들, 동네 사람들 곳곳마다 갈만한 곳 다 뒤져봤는데 일행 중에 찾을 수 없어요 아이를 잃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성대한 종교적 축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분실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 의무를 다 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친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보고 2장 4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저 교회 보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만 드립니까? 봉사도 합니다 성도들과 만나 기쁜 교제도 합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즐거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교회 두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임지 안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분과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떠날 때 예수님은 두고 나만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온갖 분주한 일에 정신을 뺏겨서 정작 예수님을 두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가장 마음으로 챙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가 어때요? 없는데 있는 줄로 알았어요 누가 본 2장 44절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없었어요 그냥 갔던 이유는 뭡니까? 없는데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그런데 안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둔해요 괜찮겠지 예수 없이 살면서도 어딘가 예수님이 보시며 감독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임재를 떠나 살면서도 언제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교회와서 예배들 때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 자연이 따라오시겠지 내가 모시지 않으면서요 아까 바리세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발닦을 물도 주지 않고 소홀히 대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돌아가면 안전해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게 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에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갈 길을 주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되려는 마음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어디서 예수님을 놓쳤나 수송을 하면서 하루길 왔다가 이틀길을 하나하나 다 물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다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서 만납니다 아들을 낳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될 줄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대답해요 이랬을 때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그 아버지를 어디서 만납니까? 아버지 집이 보니까 만나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혹시 예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계획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죽게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히브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선 곳 그곳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점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 늘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최선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